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오 강한 소녀라니 재미있었쇼 레이디님 고생하셨습니다 블랙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요 네 레이디님 오늘 한거 편집해서 올려도 되나요? 아 아하하 졸깡이 많으셨구나 아하하 우리 게임은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우리 게임은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하하하 하하하 이야하하 어머나 빵빵빵 하하하하 음 편한대로 하세요 히읗 히읗 내가 질 듯 이길 듯 상관없습니다 으아하하 으아하하 하하 으아하 하하하하 어 어허 오호 오! 하하하 저기에 닿았군요 잘생긴 큐로오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키키키 키키키 오! 고생하셨습니다 루카이님 하하하